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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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했니 알람설정은 좋아요는 댓글은 괜찮아 봐주는 게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씨 아저씨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야마하에서 나온 mt09 제가 옆에 mxx125를 놔두는데 차이가 진짜 많이 나죠 금액도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3대를 사고 mxx를 3대를 사고 200만원 정도의 잔돈이 남아요 mt09 같은 경우에는 네이키드 장르인데요 이런 네이키드들은 약간 클래식한 것과 그 다음에 현대적인 것 이렇게 요즘 다 이렇게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녀석은 혼다에서는 요즘 다 약간 고전적인 것 조금 동그랗고 올드한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만들고요 야마하에서는 지금 이렇게처럼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앞모습을 보시면 외계인 비슷하게 이렇게 딱 생겼죠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 이런 디자인 나왔을 때 처음에 참 신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보면 좀 벌레 닮은 느낌이 막 나더라고요 이 생긴 모양에 비해서 처음에 좀 작고 조금 시트고가 820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크게 안 보여서 만만하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오늘 시승을 하고 나서 약간 좀 충격을 먹은 게 역시 야마하 차들이 힘이 좋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에 제가 코끼리 아저씨의 12,000R 그거를 타보고 그것도 힘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상기통이고 848cc인가 하여튼 그 정도 cc인데 이게 조금 더 잘 나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A모드, B모드, 스탠다드 모드가 있는데 B모드에서 먼저 스타트를 해봤습니다 B모드에서는 이게 약간 우천시 비오는 날에 타려고 이렇게 타라고 만들어난 것 같은데 액셀을 당기면 한 박자 정도 있다가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금 안심시켜 놓고 당기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당기면 간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출발하는 그런 모드였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는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그냥 그대로 넣는 거죠 원래 모습 원래 가지고 있는 소 같은 힘을 당기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A모드에서는 스포츠 모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너스 매뉴얼 자체를 라이더 매뉴얼을 못 봤습니다 차주분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 본 걸까 A모드는 스포츠 모드인 것 같은데 액셀을 탁 당기면 바로바로 반응했습니다 조금 빨랐죠 속도도 금방 붙고 이게 849cc 정도 되는 차가 이게 이렇게 시원하게 잘 나가 할 정도로 무섭게 나갔습니다 제가 최고속은 사실 잘 안 당기지만 그냥 이렇게 당기다가 계기판 살짝 봤는데 100km가 훨씬 넘어가 있더라고요 이 녀석의 MT-09에 가장 칭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또 저에게는 반대로 좀 낯선 부분입니다 뭐냐면 킥시프트인데요 저는 킥시프트 세대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탔기 때문에 사실 크러치 자꾸 킥시프트니까 그냥 당기다가 업 시키면 기아를 체인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업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자동으로 크러치에 손이 갑니다 그래서 킥시프트를 한두 번 밖에 못 써봤어요 그리고 몸이 계속 타다 보면 적응 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킥시프트에 적응이 안 돼서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우리 추 선수는 너무 좋게 잘 사용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크러치 킥시프트가 있으면 이거는 업만 되는 타입인데 요즘은 업 다운이 다 되는 킥시프트가 나옵니다 이 킥시프트는 뭐냐면요 순간적으로 엔진에다가 전기 공급을 딱 끊는 거예요 끊으면 그때 기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레이시스 차에 보면 비상등 스위치에다가 전기를 잠시 차단시키는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러치를 안 잡고 그냥 버튼을 눌려가지고 당기고 있다가 버튼을 탁 누르고 올리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경기용 차에다가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기아 체인지 쪽에 그런 기계 장치들을 잘 달아서 당기고 있다가 그냥 기아를 올리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고 기아가 들어가는 타입의 그런 전장류들입니다 제가 이거 한 하루이틀 정도 계속 타면 몸에 물론 있겠지만 굳이 저는 아직 이 녀석이 좋아요 그냥 그 어저께 제가 12알 천알라리를 올렸는데 사실 뭐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타려고는 했지만 일단 시간도 빡빡했고요 스케줄 촬영 스케줄 자체가 좀 그래도 고맙게도 너무 많이 많은 분들이 차량을 제공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스케줄 잡고 촬영하고 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12알 천알라리를 이번에 신형으로 나와서 조금 약간 욕심을 내서 좀 담고 싶었지만 시간이 카메라 영상에 좀 많이 담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네 약간 4시간 5시간 정도 정도 밖에 없어서 그냥 추선수를 태우고 제가 보조로 옆에서 이제 카메라 촬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못 탄 거예요 제가 안 타려고 한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재미있는 영상을 닮고 싶어서 제가 카메라를 잡았는데 그냥 쉽게 가려고요 혼자 타고 혼자 찍고 여러 각도로 카메라를 안 보여주면 저도 사실 보는데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혼자 탔어요 혼자 타고 우리 추선수도 한번 태우고 추선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차량에 MT-09의 차량에 리뷰를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고요 이쪽 야마에는 아론이 사실 제일 이뻐요 예전에 99 아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1 아론 2002 아론 2006 아론 2008 아론 아론은 계속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론에 대한 디자인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이키드들은 반면에 조금 약간 괴물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기모양하고 좀 비슷하게 타보면 괴물스럽게 나갑니다 진짜 잘 나가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도 이게 아마 슬리퍼 클러치가 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브레이크도 엔진 다운 시키고 했을 때도 뒷타이어가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브레이크도 잘 들었고 여러모로 다 좋은데 상기통이라고 해서 뭐 엔진 소리가 2기통이나 단기통처럼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상기통도 4기통이랑 소리가 비슷한데 상기통 엔진이 발란스가 제일 좋아요 사실 상기통 엔진이 엔진 발란스가 제일 좋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채택행위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신형으로 놓을 나이케인가 발 3개짜리 그것도 외계인처럼 생겼죠 나이케의 엔진으로 채용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케는 되게 매력적인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쇼바가 앞에 2개 2개 쇼바가 총 앞에 4개죠 정말 쿠션이나 이런 것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핵심적으로 그런 도전 자체가 야마하의 도전 자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토바이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물론 금액은 좀 비싸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일 기대되는 올해 제일 기대되는 빅바이크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케이에요 뭐 보니까 2차 물량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 찼던데 정말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이케 한번 타보고 싶어요 예전에 MT 그게 뭐지 아프렐리아에서 나온건가 피아조에서 나온거 MT 그게 참 MT라는 모델 자체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게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MPS 아 MPS 아닌데 하여튼 이 삼바리 스쿠터들이 이티리 차량들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트리시티도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점점점 바이크가 교통문화에 안전한 교통문화에 조금 조금 더 다가서려고 아마 삼바리를 3개짜리 바퀴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혼다에서도 자이로 52 옛날부터 나왔지만 계속 세계로 해서 조금 더 안전적인 오토바이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끝으로 이 차량의 점수는 8점 정도 주겠습니다 디자인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차가 잘 나가고 힘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딱 이 차량을 탔을 때 혹 아론을 탔을 때 그런 그러니까 예전 아론 2008년식 아론 정도 탔을 때 그런 엔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상기통인데 차가 당겼을 때 나중에 훗발도 쭉쭉쭉 잘 나가고 되게 좋았고 서스 자체도 서스나 이런 기본적인 차량 자체의 무게중심 발란스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차량입니다 디자인은 디자인 때문에 제가 2점 정도 깠는데 디자인 빼고는 그건 다 개인적인 디자인 빼고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8점 주고요 이게 차값이 1335만원 네 정도 하죠 뭐 다른 그 리트급 네이케드 중에서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금액에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MT10 MT10 요즘 계속 이렇게 나오죠 이런 투어러 바이크들이나 네이키드 바이크들이나 일반 상업용 오토바이들 네 같은 다 오토바이들입니다 뭐 다들 안 그러시겠지만 오토바이 문화 자체가 조금 더 밝아지려면 네 모두가 다 사용하는 이 공간 도로라는 그 공간 안에 서로서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네 안전하게 타야지만이 우리 후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거 타고 있으면서도 떳떳하고 네 떳떳하게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다 오토바이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인식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고 그런 욕심은 조금씩 다 있겠지만 그래도 예 시내 안에서는 조금 자제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제하면서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샤지씨는 물러갑니다 근데 연비를 이야기 안 했네요 연비를 제가 테스트하면서 보니까 14kg? 예 1L에 한 14kg 정도 나왔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너스도 좋지만 820kg이니까 제가 다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높아요 예 되게 높은데 보면 다리 저는 항상 다리 한쪽밖에 안 닿입니다 두쪽은 안 닿아요 그런데도 무게중심 자체가 잘 되게 있고 이 포지션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포지션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끝난다 끝난다 해놓고 계속하니까 좀 이상한데 계속해도 되죠 하여튼 하여튼 야마 MT 공부를 제공해 주신 네 대구에 사시는 네 누구누구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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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mon 안녕 spells wal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